자 본문 1 보도록 하겠습니다 try as we might 뭐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하기는 합니다만 뭐 이런 말이거든요 처음부터 들이대네 어법을요 여기다가 빼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동사번역을 앞으로 빼고요 동사번역을 앞으로 빼고 그리고 as를 쓰고 주어 다음에 뭐 might 같은걸 써가지고요 이게 이런거의 저기 이런 류를 이거랑 좀 비슷한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요런 류를 이제 그 건사습 클라우즈라고 하거든요 건사습 클라우즈라고 하거든요 철자를 잘 못 썼네 자 건사습 클라우즈 뭐냐면 이건 정신건강에 좀 안좋으니까 그냥 뭐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큰사습이밤은 양보졸의 이런 말이거든요 양보졸이에요 양보졸 양보졸이 뭐냐면 야 그래 내가 그거 인정한다 그래 어 근데 뭐 이런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양보졸은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게 얘나 이런게 오거든 although 비록 그렇긴 한데 말이야 얘가 이렇긴 한데 얘가 이래 그러잖아요 어 저도 모르게 v라고 써버렸네요 음 자 비록 얘가 이러는데 얘가 좀 이렇거든 뭐 이런거거든 봐봐 이 앞뒤가 내용이 상반됐다고 보니까 이 앞뒤 내용이 화살표를 좀 활용해볼까요 이 앞뒤 내용이요 상반됐다고 보니까 봐봐 보통 이러면은 이렇다 이게 아니라 그래 이런데 아 이거 인정한다고 어 이건 인정하는데 아 근데 이런데 이거거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좀 돈이 많으면은 보통은 이제 행복할 가능성이 좀 높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음 해볼게요 although although 그 다음에 he was rich 이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he is not not 아유 꼬마야 미안하다 happy 이런단 말이에요 꼬마야 얼굴 낙석해서 미안해 자 근데 그럼 이제 색깔 바꿔서 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앞뒤가 이렇게 상반됐거든 부자잖아 어 근데 안 행복하다니까 어 상반됐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요 이런 거를 바꿨을 때 음 어떻게 바꿔 쓰느냐 앞에 as를 보통 놓구요 근데 이걸 생략할 수 있어 앞에 있는 as를 그러니까 as rich as he was 이런 다음에 이런 다음에 아 이거 이즈 대신에 워즈로 좀 CJ17을 시켜줄게 이거 이즈 써도 상관은 없거든 늘 행복하지 않은 상태다 이걸 묘사하기 위해서 워즈라고 할게요 그냥 어 교과서 용어 익히는 거니까 as rich as he was 그 다음에 he was not happy 이걸 그대로 저어주는 거라 어 근데 이 앞에는 as를 생략하면 뭐만 남느냐 이것만 남는 거든요 rich as he was 이랬을 적에 되게 특이하잖아 이것도 형용사 다음에 as 다음에 주어 다음에 p만 있는데 이래버렸는데 해석은 어떡한다 비록 이랬지만 이거거든 걔네 말했잖아요 이런 문장 대표주자를 외워야돼 이 대표주자를 마찬가지거든 마찬가지거든 뭐냐 하면은 뭐뭐 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니까 이렇다 하더라도 이거거든요 뭐 이렇게 없는 내용을 약간 넣어서 이제 하면 however 다음에 뭐 빡세게 however hard 그리고 we might 아이고 try가 아니라 뭐 이상한 이제 외계 언어가 나올 뻔했어요 we might try 요 정도 거든요 요 정도 however hard we might try 우리가 아무리 빡세게 노력할지 언정 이런 말이거든 이게 어떻게 된다 요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 오케이 어 챙겨두시고요 음 이거 첫 문장 부터 음 첫 문장 부터 들이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그래서 아 우리는요 머물 수가 없습니다 stay 다음에 형용사가 보호를 연결될 수 있죠 우리는 젊게 영원히 머물 수가 없어요 자 비록 그렇긴 한데 although 양보줄 얘기하자마자 제대로 된 양보줄이 나왔네요 although this is truth everyone knows 비록 비록 이게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아는 이것도 괄호가 3번거라서 끝난게 아니거든 하나 더 있거든 찾았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아 잠깐만 어 정신없다 어 여기죠 어 뭐냐면 비록 이건 사실이다 모든 사람이 아는 이겁니다 목관 생략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한 영어가 간단한 영어가 야 2 더하기 3이 뭐야 를 물어보는게 아주 간단한 영어입니다 봐봐 this is the truth 하면은 모르는 사람 없거든 그 다음 everyone knows the truth 하면 역시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 응 그 다음 dot dot 다음에 is the furthest thing 이렇게 해도 뭐 이제 furthest 이렇게 조금 이제 음 그게 무슨 단어인지 이럴 수 있지만 아 그 생각은 뭐 furthest 한 어떤 곳이다 라는 건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다 빡센 영어는 뭐다 뭐 2 더하기 3인데 막 곱하기 3 더하기 막 5 응 이거를 뭐다 막 1 더하기 4 이래버리는 거지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암산 가능하니까 차착해버리고 이제 바로 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언뜻 봤을 적엔 뭐다 어 빡센다 이럴 수가 있거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거는 뭐다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생각 무슨 생각 전체사로 이제 전체사로 이제 동격을 나타낸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음 요렇게 음 음 그래서 becoming old 늙는다라는 곳에 그 생각 becoming의 보호로 연결된 겁니다 늙는다 늙게 되어진다라는 곳에 그 생각이 대개 보통 뭐다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곳입니다 라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요 that's why 그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음 요거는 뭐 요렇게 되죠 아 어디까지 끊느냐 하면 너무 긴데 자 다 끊기는데 that's why 그게 왜 그런가이다 이겁니다 why는 해석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의문사로 보시면 뭐다 왜 뒤에 있는 얘가 이러는가 요렇게 만들면 되구요 y를 관계무사로 보시면 얘가 이러는 이유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죠 아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왜 우리가 좀처럼 관심을 쏟지 않는가 이다 rarely 하면은요 일종의 빈도부사죠 거의 뭐 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rare라는 효용사부터 외우세요 rare 좀 드물거나 희귀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rarely 하면은 좀처럼 모모하지 않는 이란 뜻이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좀처럼 관심을 쏟지 않는 이유이다 다 묶어서 피처리하겠습니다 rarely pay attention to 거의 관심을 쏟지 않는다 라고 하나의 동사 취급해서요 어디에 관심을 쏟지 않습니까 physical changes 그 물리적인 변화에 관심을 쏟지 않는 이유이다 어떤 변화죠 then make everyday life challenging for the angelic 요거네요 여기서 끊기네요 음 뭐냐면 요렇게 그렇죠 자 연결하면서 동시에 주호 역할을 하는 주격관계 대명사구요 그리고 만들어 준다라는 수로 동사 everyday life 다음에 목적어죠 이게 challenging 목적 보호인데 자 여러분들 이걸 본 다음에 이러시면 안됩니다 뭐냐면 선생님 저는 선생님에게 문법교육을 철저하게 교육받았는데 then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make 수로 동사가 왔구요 everyday life 목적어가 왔구요 challenging for the elderly 목적 보호인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사역 동사 즉 무엇을 하도록 시키거나 만들다 이기 때문에 이거 동사원형이 와야되는거 아닙니까 예 틀렸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challenging은요 형용사로 예 힘든 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이제 하기 힘든데 완전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아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 조금 할만한 해볼 만한 음 음 음 자 아니면은 또 어디에 the financial difficulties 그 재정적인 어려움들 여기에 관심을 안 썻는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we rarely pay attention to 어디에 관심을 거의 쏟지 않는데 이 목적어는 두개입니다 첫째 육체적인 변화에 관심을 안쏘구요 둘째 재정적인 어려움에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그렇죠 음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죠 이봐 이봐 음 이 뭐 구조가 복사 붙이기 아주 그냥 복사 붙이기 신공 어 지려버리는 클라스구요 they 그들이 make experience 아마도 경험할 수도 있다 음 뒤에 목적 없지 왜 없을까 일로 갔으니까 생각됐죠 어 after retirement 어 바로 은퇴 이후에 말이죠 retire 은퇴하다 retirement 은퇴입니다 우리중에 많은 사람은 여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요 irrelevant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라고 여깁니다 이거 굳이 이래야돼 어 내가 굳이 이렇게 해줘야 보여 아니죠 이제 슬슬 보이죠 우리 상관은 무관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우리는 have little understanding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 뭔 얘기 하려는지 알겠지 이거를요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봐봐 우리는 가진다 뭐야 little 거의 없다시피 하다 understanding 이해 우리는 이해를 거의 못 가진다 of 모모에 대한 이해를 거의 못 가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구요 예 아니면 어떻게 볼 수도 있다 줄여서 우리는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하나의 피처럼 봐도 돼 예 알겠습니까 우리는 거의 이해를 못해 어 우리는 거의 이해를 못해 알겠습니까 어 우리는 거의 이해를 못해 뭘 이해를 못해 what it means to be owed it은 이 안에서 가주어구요 뭘 의미하는지를 그게 진주어는 뭐냐 하면 이 안에서 이게 진주어입니다 to be owed 늙는다는 것 늙는다는 것 해가지고 이게 진주어입니다 그리고 what은 뭡니까 민즈 다음에 목적업 없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이해를 못한다 늙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이죠 그 다음 바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닥입니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하기 위해서 다음번에도 여기까지 끊기죠 다이아몬드 3번덩으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in order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차근차근 하자면 원래 이런게 있거든 인 인 order that 그리고 뒤에 이제 두명이니까 인 order that they could understand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 날리고 얘도 뒤에 있으니까 날려버리고 투부정사만 해도 되는데 다 날리려니까 이게 좀 아깝지 않아요 얘만 날리고 얘만 날리고 얘만 날리고 얘를 투로 바꾼 다음에 합체하면 이렇게 나와 이해 돼? 예 그래서 in order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the elderly more 나이든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더하기 형용사 복수보통명사라는 거 잘 아시죠? 자 칠시 아 27세된 리자이나 마틴 이란 사람과 리자이나 그 리자이나 보통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27세된 요것도 제가 누차 말했지만 뭐 불안감에 어 이 문법 공부할 적에 가장 추잡스러운 공부가 막 이런 거 있잖아 뼈만 외우는 거 수사 단위명사 단위명사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제한 또는 한정용법일 때는 가운데 단위명사의 복수형을 취하지 않는데 이것이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닌 서술용법으로 쓸 적에는 복수형을 그대로 표시한다 이것만 외우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야자 보는 게 아니라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외웁니다 예 아 물론 이것만 외우라고 해도 정말 독한 애들은 외우겠지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예 저도 안독해요 그럼 약간 여러분들이 넌 이거 술술 외우는데 넌 어떻게 외운 거야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술술 응 답은 여기 있죠 전 이 두 문장을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뭐다 he is a 그리고 two meter tall man 그는 2m짜리 남자다 라는 말과 he is 다음에 그냥 two meters tall 이거거든 이 위의 것과 밑의 것을 여러분들의 지능으로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위에는 뭐죠 이 세트가 이 세트가 뒤에 얘를 꾸며주지 그때는 표시 안 한다고 수사 단위 명사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면 복수형을 표시하지 않아 이 통제를 외우라니까 그 다음에 요러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two meters tall 이때는 표시했잖아 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뭐야 이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이해돼 어 마찬가지입니다 음 자 이 사람들은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하기로 to participate in 참가할 것을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일본 다이아주 목적어주 음 어디에 아 TV 다큐멘터리 TV 다큐멘터리 TV 다큐멘터리의 말이죠 뭐라고 불리는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됐고 뭐뭐된 이죠 뭐뭐라 불리는 아 switching ages 뭐 나이를 뭐 교환하거나 뭐 그런 이제 뭐 쇼가 있겠죠 그래서 8번 그 다음 설마 이거 8번 모르는 푸는 영상 보세요 다이아란 무엇인가 다이아로 바뀌는 내 영어 인생 그렇죠 어 되게 문구가 좀 유치하죠 예 제가 직접 썼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for one month 한 달 동안에 한 달간 they transformed 그들은 변형시켰습니다 트랜스함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런 말이고 form 모양이죠 모양을 바꿨다 이겁니다 예 하고 아 호흡에서 쓰는 전체사가 이겁니다 transform 모시기 into 거시기 이게 변화의 결과값을 나타내는 전체사거든 그래서 스스로를 바꾼 겁니다 지가 지를 변형시켰으니까 제기되면서 쓴 거 조심하시고요 음 아 어디로 바꿨습니까 all people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변장 예 젊었다가 나이가 좀 이렇게 인어디션투 모모뿐만 아니라 이겁니다 인어디션투 모모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또는 전체사가 오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인어디션 하면은 게다가 혼자노는 부사구요 인어디션투 하면은 이 이런걸 구전체사라고 하거든 어 세개짜리 이제 또는 두개짜리도 있구요 이 전체사가 어 이 전체사가 어 뭘 목적으로 취한다 명사나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거죠 learning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뭘 배웁니까 아 how to walk and talk 어떻게 말할지 그리고 걸어다닐지를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 명사적인 용법으로 봅니다 like people in their 70s 어 70대인 70대인 사람들 처럼 like 무무처럼 전체사입니다 70대인 사람들처럼 어떻게 말할지 걸어다닐지를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자 레자이나 레자이나라는 사람과 트렌트라는 사람은요 또한 썼습니다 5시간을 매일 아침 썼습니다 뭐하는 것에 putting on 메이크업 화장하는 거 또는 분장하는 거에다가 말이죠 put on 뭐 갖다 바르거나 뭐 이런 동작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좀 알아놓읍시다 다이아 4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연한 사고 뭐냐 아니 뭐 스팬드 더하기 시간이나 돈이 있고 뒤에 ing 통지가 있다 그럼 사실은 이게 맨날 이제 ing 같은 거 쓰다가 하도 오지게 쓰니까 이제 야 이거 안 쓰고 그냥 뭐 그냥 붙여 쓰자 그냥 붙여 쓰자 아 그래 사실 이게 날아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본으로 온단 말입니다 원래는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데 구성품이 분석을 예를 들어서 써버렸어 이러면서 어 이거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이러다가 써버렸어 라고 해가지고 뭐 6번처럼 인식을 한데 어 뭐다 상관없어 사실은 정확한건 이게 정확합니다만 어 뭐 이것만 맞고 이렇게 분석하면은 넌 틀렸네 모르네 아 그런거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분석해주는 분이 이게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어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그렇죠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기 위해서 3번으로 보시면 되구요 음 그 다음 they even more 그들은 심지어 착용했습니다 3단 면 아시죠 wear 그리고 war worn 이거랑 같은 형태가 이런게 있죠 음 bear bore bor 이건 이제 두개로 갈리는데 뭐 이렇게 bor 또는 bor 여러분도 거의 이거 많이 보셨죠 아무튼 그들은 심지어 무거운 몸 수트를 착용을 했습니다 아이언맨 수트가 아닌가봐요 보면 죄송합니다 자 암 컨택 렌즈 그리고 컨택트 렌즈를 또 착용을 했습니다 어떤거죠 that hindered the movements and eyesight 이 형용사절은 이 앞부분 여기 이 부분 다 꾸며줍니다 무거운 오다구요 컨택트 렌즈를 다 꾸며줍니다 왜냐면 내용적으로 봐봐요 내용적으로 hinder 가로막는다 이 말이거든요 움직임과 시야를 막았답니다 움직임은 누가 막았을까요 body suit 시력은 누가 막았을까요 컨택 렌즈 얘네들이 막았겠죠 그 다음 바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finally 마침내 they wore 그들은 착용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wear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입거나 바르거나 뭐 몸에 걸치는 애지간한거 전부 wear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자 쓰는거 wear 음 그 다음에 뭐 안경 쓰는 것도 wear 음 옷 입는 것도 wear 신발 신는 것도 wear 양말 신는 것도 wear 알겠죠 effective 가짜 이에요 가짜 이에요 가짜 이면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거죠 이런거 이제 음 일부러 사진을 붙여 놨잖아요 그렇죠 and grey wigs 그리고 백발의 가발을 그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grey 하면 원래 회색인데 grey wigs 하면은 보통 이런것도 올립니다 이런거 이런거 이런 색깔 거의 흰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하기 위해서 to complete their age looks 제가 무슨 말할지 예산을 못하시는 분들은 아 이건 뭐 다른걸로 볼 수도 있다 당연하지 뭐로 볼 수도 있다 2번으로 볼 수도 있다니까 어 2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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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딜 꾸며줄까 뭐긴 뭐야 여길 꾸며주겠지 어 내가 말했잖아 i went to the store 나 가게 갔다 이거란 말이야 to buy it 이런단 말이야 응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가 이걸 꾸며주는게 제일 뭐 정확하게 볼 수도 있지 그걸 살려고 간거 아닙니까 야 왜 갔냐 아 사려고 갔어요 이거잖아 근데 뭐다 야 무슨 가게냐 아 그걸 살 가게로 갔는데 어 이해됐습니까 영어 자체가 아 사려고 라는 말과 살 이라는 말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영어가 세계어인 이유는 활용을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거든 활용을 근데 영어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활용이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뭔 소리인지 문백을 다 봐야돼 어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양날의 거미지 투부정사는 뭐 투부정사는 어 장문을 할 적에 축복이기도 하지만 해석할 적에 지옥에 눕힐 수도 있습니다 왜 투도하기 동사원형인데 어떻게 해석할지 아무도 몰라 문장 다 봐야돼 어 자 The Amazing Disguises 그들의 사람을 아주 놀라게 하는 Amaze하면 깜짝 놀라게 하다 기분좀 좋게 어 다음은 5분으로 쓴거죠 그들의 놀라운 분장은 근데 War 그거였거든 뭐였습니까 On the tip 오로지 자 tip of the iceberg 이러면요 빙산의 일각이야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 어 The transformation 그 변화의 그 변형의 빙산의 일각이었다 빙산의 일각 그렇죠 어떤 변화입니까 They would experience 그들이 경험하게 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거 아시죠 특정 명사 뒤에 아무리 봐도 이 쌍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되는 것 같다 목관 생략 해석은 어떻게 하죠 얘가 이로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2 보겠습니다 자 Resina Martin Resina Martin Has been 쭉 그랬거든 쭉 그랬거든 이 앞에 있는 Has는 조동사 뒤에 있는 Been은 뭐다 본동사입니다 이 둘을 굳이 합친 이유는 뭐냐면 시간적으로요 시간적으로요 현 시점을 해가지고 아이고 형이란다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응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응 연속이다라는 말이거든 연속으로 그러니까 연속으로 그냥 이런거거든 현재 완료에 왜 기본적인 4가지 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응 중학교 때 걸 좀 복습을 하자면 경험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계속 쭉 해왔어요 완료 방금 다 끝났습니다 결과 예전에 이랬는데 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상황이 현 상황이 그때 이후로 회복이 안됐네요 뭐 이런 어떤 이제 이 4가지 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4가지 갬성 이게 뭐냐면 이거는 계속용법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쭉 그랬거든 이거거든 뭘로 알 수 있느냐 예? 항상 있잖아 우리가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리 복잡한 시험도 시제는 시제는 두개를 물어봐 시제는 음 첫째가 뭐다? 상식이야 둘째가 뭐라고 했죠? 어울림이거든 음 이게 아무리 시제로 무슨 뭔 이상한 짓을 하고 싶어도요 시제로 이 2가지 이 2가지 큰 갈래를 벗어날 수 없어 여러분들 이걸 좀 그거 하시면 됩니다 뭐냐 아니 열정적인 댄스 강사라잖아 인스트럭트하면 이제 누구한테 지시하거나 가르치는 거거든요 패션이라고 하면 열정적이거든 이봐 미쳤잖아 아 예 뭐 예 그런 식으로 추는데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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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For the past 3 years 지난 3년 동안이거든 응? 동안이거든 지난 3년 동안 응? 그래서 뭐다? 요 부사구랑 요 시제랑 어 혹시나 이제 뭐 선생님은 시제가 2개만 존재하는 거를 아십니까 이런 어? 시제가 2개인 것도 저도 잘 알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기도 했으니까 응? 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수업 때 편의상으로 편의상 그냥 이제 시제가 뭐 12개다 어 보통 12개로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할 뿐이지 진짜 시제는 2개지 이건 상이거든 어떻게 보면 아 어쨌든 레자이나 마티는요 쭉 그래 왔어요 아주 열정적인 춤 강사였어요 춤선생이야 응? 음 지난 3년 동안에 요거랑 요거랑 뭐다? 우리 참 어울리는군요 이거라구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그 다음 자 양모졸 나오네요 although 비록 그렇긴 한데 그녀가 그렇다고 싹 다 피다 이래버리면 조금 이제 우리가 약간 난감한 사람 왜냐면 주업 빼고 나머지가 그냥 다 피고 그냥 구별이고 뭐고 하지 맙시다 네 하지 맙시다 이러면 뭐야? 이래도 공방이 싫어지거든 그렇다고 뭐다? 아 이거는 뭐 시 다음에 이즈가 동사가 나왔구요 몇 년 정도 떨어져 있다를 이걸 보러 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 이거를 또 3번 괄호를 쳐볼까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만 한 방법입니다만 음 뭐 바로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지 요렇게 응? 그녀가 어디에서 몇 년 정도 떨어져 있어 이 말이야 지금 이해돼? 다시 그녀가 이 프라우물이 전치사죠 전치사고 그녀가 어디로부터 몇 년 정도 떨어져 있어 이 말이거든 어 터닝 30 서른 살이 되는 것 아이고 다이아사인데 왜 3을 쳤을까요 다이아사죠 서른 살이 되는 곳에서 서른 살이 되는 것으로부터는 몇 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만 레사이나는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하는걸 느끼는 거 느끼는 거 느끼는 거 느끼는 거 1번이죠 음 참고로 start란 동사는 둘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 to feel 다이아몬드 1번을 써도 됩니다만 뭐다 feeling에서 4번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압박감을 느끼는 거 뭐죠 even 뭐 잘 아시죠 무쇠팔 단순한 거 이거 안해도 되겠지 much 뭐 이런 것들 등등 무쇠팔 내가 왜 오라고 그랬어요 훨씬 더 많은 압박감을 느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하려는 압박감이죠 to retain her looks 그녀의 외모를 유지하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looks 외모죠 명사입니다 그녀는요 강박적으로다가 그녀의 몸을 돌보죠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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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obsessed 라는 동사부터 알아놓읍시다 이게 왜 굉장히 좀 왜 망상 같은 거 망상 같은 걸로 막 사로잡는 듯이야 이게 능동으로 쓰면 그니까 근데 이 동사는 거의 수동으로 많이 쓰거든요 어 거의 수동으로 많이 쓰니까 be obsessed with 하면은요 어디에 그럼 망상 같은 거에 완전 사로잡혀 있어 어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obsessive 하면은 좀 이제 그런 망상 같은 거에 사로잡혀 있는 이거고요 obsessively 하면은요 아주 그냥 강박적으로다가 그러니까 강박적으로다가 takes care of 돌본다니까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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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그냥 뭐하면 된다고요 그냥 피처리하면 돼 어 제가 동사 명사 뒤에 전치사로 이어진 하나의 덩어리 마치 하나의 타노사 같이 기능하는 이런 것들 뭐 한번 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녀는 강박적으로 돌보거든 그녀의 몸을 돌보거든 그리고 항상 뭐한다 자 takes 이게 p1이고요 그리고 its p2입니다 먹어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이겁니다 그녀는요 has 가지고 있습니다 strong fear 강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 그럼 이 ob의 목적어는 무엇일까요 2초 줄게 찾아봐 찾았죠 음 desapearing 사라지는 것 이게 이 목적어입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겠지 선생님 이상합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난 뭔데 난 뭔데 이럴 거 아니야 뭐긴 뭐야 의미상 주어지 응 의미상 주어잖아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그니까 뭐냐 하면 이런걸 할 수 있어야 돼 응 전치사가 있고 뭐뭐 하는 것 이건데 누가 뭐뭐 하는 것 이걸 놓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알겠습니까 어 두려운 두려움인데 무슨 두려움 her youth 그녀의 젊음이 disappearing 사라지는 것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느낍니다 음 보니까 이게 이제 has가 p1 feels가 p2죠 느끼는데요 uncomfortable 불편하다고 느껴요 어디 주변에서 around 하면 부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데 전치사로 오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주변에서 응 나이가 많으신 사람들 주변에서 불편하다라고 느낍니다 어디까지 to the point 그 지점까지 to the point 그 지점까지 응 응 to 어디까지죠 응 응 그 지점까지 어떤 지점 where where 이 온걸로 봐서 뒤에 이제 명사가 아쉽지 않은 절이 오겠죠 she is unwilling 그녀가 꺼리게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봐봐 이거를 피로 보고 이거를 보로 보고 얘를 다이아상으로 봐도 돼 응 제 수업 좀 들으신 분들은 뭐 이거 뭔 소리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하아 또 이것도 be able to 뭐 이런 것들이 같은 종류의 어떤 아이들 적어주겠네 응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볼 수도 있다 응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응 아 저기 죄송합니다 좀 더 늘려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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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으로 볼 수 있다 잘 봐 잘 들어 봐 잘 들어 봐 잘 들어 봐 그녀는 입니다 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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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꺼립니다 꺼립니다 응? 뭘? 방문하길 꺼립니다 방문하길 꺼립니다 방문하길 꺼립니다 3번 예? 근데 뭐야? 그녀는 방문하길 싫어해 그냥 한동으로 봐도 된다고 어? 이해됩니까? 어 그녀의 81살 대신 어 할머니를 방문하기를 꺼릴 정도까지 그 지점까지 불편해해요 음 그래서 지금 이거 어 할머니 저리 가세요 이러고 있죠 지금 아 참고로 저 뭡니까 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응 그렇죠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 이거 그래 하자 어 참고로 까지 했는데 참고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뭐야 이거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거라고 he is able to do it 이러면 사실은 이걸 이게 보고 이제 예?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응? 근데 뭐다? 그 사람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왜 내가 말했잖아 이걸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약간 여러분 이럴 수가 있잖아 뭐야 이거 당시 미친거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이럴 수가 있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원래 피의 정확한 정의는 뭐라고? 아 얘 뿅 다야 원래 원래 이게 다야 근데 왜 편의상 이렇게 하는거지? 어? 동작에 관련된 것들을 어? 수로의 앞부분인 동작에 관련된 부분을 그냥 따로 뺀거거든 그냥 따로 뺀거거든 응? 빠른 인식을 위해서 어? 이런들? 이런들? 상관없는거에요 어? 상관없는거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 바닥 음 자 첫번째 날 말이죠 그녀의 도전 그녀의 도전의 첫번째 날에 뭐 굳이 이제 하면은 뭐 요러면서 요게 이제 요렇게 요래 되는거죠 레자이나는요 뭐 할 수 있었다 could only stay at 오로지 가만히 응시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 모습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레자이나의 교과서 속 모습은 아닙니다 띠리리리리리 어떤 거울 속 모습을 보고 계신거죠 응? 뭘 보고 있었죠 transformed self 그녀의 변형된 모습을 변형된 모습을 알아봤답니다 그렇죠? 응 어 in disbelief 못 믿으면서 믿을 수가 없는거야 갑자기 노인이 돼버렸거든 after few minutes 몇 분이 지나고 나서 말이죠 레자이나는요 side side 싸이 하면은요 어 박재상 뭐 싸이는 아니겠죠 음 당신 너무나 예쁜 당신인거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자 싸이 하면은 한숨을 내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resign하는 한숨을 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that's wrinkled face doesn't look nice 오 이건 좀 그렇다 이 주름진 얼굴은 wrinkle 야 이건 좀 외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 wrinkle 하면은요 wrinkle 물론 2로 끝나요 wrinkle 주름이야 나중에 여러분들 화장품 살 적에 막 링클 케어 이랬는데 어머나 이 화장품 어디에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직원들 표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좀 외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 주름진 얼굴은 doesn't look nice 멋져 보이지 않는데 이겁니다 doesn't look 그렇게 안보이는데 nice 멋져 보이지 않는데 later 나중에요 resign하는요 what you sent 보내졌다 어디로 보내졌다 to tiny flat flat하면 조금 아파트 말합니다 아파트로 보내졌거든요 flat하면 평평한 이란 뜻도 있는데 조금 아파트에요 여기서는 retirement complex 은퇴자 아파트 복합단지 retirement complex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 요런 느낌에 이제 어머나 언제 은퇴하셨어요 어 저기 2주 전에 들어왔어요 어 반가워요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어 알겠죠 어 거기에 응 where 근데 거기에서 말이야 이거거든요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개송용법으로 이렇게 말했다라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해돼? 어 그래서 뭐냐면 복합 단지 그러니까 은퇴자들 사는 어 거기에 작은 아파트로 보내졌는데 야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어디냐면 말이야 이거거든 오케이 어 거기가 어디냐면 그녀가 쓴 거야 뭘 썼습니까 며칠간에 쓴거지 응 뭐하는 곳에다 썼다 enduring 견도되는 곳에다가 썼어요 4번 내가 아까 전에 말했죠 4번으로 봐도 되는데 왜 spent 시간 그리고 뭐다 ing 앞에는 저 지사가 생략됐다 라고 해도 되지만 뭐다 뭐 육보드로 봐도 돼 알겠죠 어 solitude 고독을 고독 어휘 조심하시고 solitude 응 자 and gradually adapted 그리고 점점점점 뭐했다 adapted 적응했어요 이거는 동사모양 조심하세요 어 p1 p2 구요 첫번째 사항은요 두번째는 뭐야 이 유사품 이런거 있잖아 adopt 뭐야 이거 응 채택하다 또는 뭡니까 입양하다 헷갈리면 안되죠 응 어디에 to living alone 혼자 사는 것에 e2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다이아 4번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 그럼 그 다음 바닥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분문 3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part of 부분으로써 이거죠 as 뭐뭐로써 전치사구요 as part of 뭐뭐의 한 부분으로써 뭐의 한 부분 experiment 그 실험의 한 부분으로써 리사이너는 이랬죠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at a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식료품 가게 이런데 이런데 어 혹시 이분 아니야 어 죄송합니다 자 어떤 식료품 가게죠 that 그거를 많은 노인분들이 방문했던 이거죠 that 그거를 딱 봐도 뭡니까 목적어죠 응 연결어로 쓰면서 many elderly people 많은 나이 많은 분들이 visit 방문했었던 thank you that 딱 봐도 뭐 여기까지가 딱 되네요 그리고 뭐야 that 이게 이렇게 되죠 내가 말했잖아 1,2,3 번 거로만 잘 쳐도 응 자 땡킹 뭐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거든요 여기로 뺄까 as 그리고 she 그리고 뭐다 dot 이건데 아 꺼져 인생 귀찮아 6번 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they 그들이요 would be 그럴 수가 있다 그럴 것이다 어 모일 것이다 boring 하면 여기선 형용사입니다 boring and stuffy 지루하고 근데 이건 좀 안하나 bore 이런걸 갑자기 유발동사의 하나라고 보죠 사람을 좀 지루하게 느끼게 만든단 뜻이거든 그래서 boring 하면은요 5번인데 남을요 지루하게 만드는 이해 돼? 뭐 그런거 있잖아 오늘은 재미있는 역사시간에 어 조선왕들을 외워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한반복으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인명 뭐 이런거 있잖아요 이런게 boring 그런걸 보면서 하 지겹다 하 그만듣고 싶다 이게 bored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bored 하면은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지금 이해 돼? 하나만 더 할게요 interest가 관심을 끈단 뜻이란 말이야 흥미를 유발시키다란 뜻이란 말이야 ing 붙으면 5번이야 남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야 아주 재밌겠지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럼 interested 하면 뭡니까 흥미가 끌리는 거예요 아 이거 재밌겠는데 이런거 이해돼?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boring 날 지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거나 and stuffy 꽉 막혀있어 응? 그렇게 생각해서 she was 그녀는 그랬거든 reluctant 꺼렸거든 drive conversations with them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 꺼렸거든 이봐 이봐 또 나왔잖아 밑에 뺏어 설명할게요 네 아까도 말했죠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보호를 왔는데 응? 이 뒤에 3번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아니 별거 아니야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이런거 있잖아 응? 응? 응 그 사람이 그거 하는게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된다고 이렇게 봐도 된다고 응? 이렇게 봐도 된다고 알겠습니까? 응 이봐 빨간색으로 해줄게요 그녀가 응? 그녀가 웰락천탐 꺼리는 이거든요 가지길 꺼렸어 응? 응? 그녀가 가지길 꺼렸어 이렇게 고속처리 할 수도 있다고 응? 부분동작에 익숙해진 다음에 응 뭘 가지길 꺼렸다? conversations 대화를 with them 그들과 대화가 가지는 걸 꺼렸다구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는 however 그런데요 그녀는 곧 발견하게 됐죠 보니까 뭐 감옥이네 그치? 그게 굉장히 좀 즐길만하다라는 걸 알게 됐죠 뭐하는 걸 즐길만하다 그녀가 to talk with them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요 1번이죠 응 참고로 이건 간단하게만 해놓을게요 주어 그 다음에 우영식 동사로 어 뭐 예를 들면 이제 파인드 같은 거 응 아 실제로 기출됐던 걸로 할까? 응 뭐냐 하면은 2005년 기출이었죠 아마 응 응 아 잠깐 공교롭게도 그것도 파인드 였네 그러고 보니까 응 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거든 응 클라이밋 어 기후 그리고 아 makes 였네 그렇지 어 그래 Bourke ek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꾸며 주지 않습니까 그쵸 연주 그 다음에 이 때 이게 좀 쩔었거든 이게 뭘 물어보지 이거란 말이야 뭘 물어보지 이럴수가 있잖아 정답이 이거거든 왜그러냐 하면 왜그러냐 하면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아 이거 간단한 괜히 설명 시작했나 뭐 아무튼 아무튼 주어가 있고 오형식동사가 있구요 오형식동사가 있구요 플러스 한마디로 다이아 4 더하기 목적보면 여기 올수도 있구요 여기 올수도 있구요 이게 맞아요 이래도 그리고 이 자리에 이슬 남겨놓고 뒤로 가도 돼 선택이 가능하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건 이해가 아니야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이건 이해가 아니야 암기의 영역이야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똑같이 오형식동사가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 다이아 1이요 오형식을 쓸 적에 다이아 1이 절대 못와 절대 못와 무조건 빼야돼 무조건 빼야돼 무조건 빼야돼 무조건 그냥 아 꺼져 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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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안돼 바꿔줄 생각 없어 돌아가 아 뒤로 가 이거에요 어 무조건 뒤로 가야 되거든 이때 사실은 이게 좀 공부하기 싫게 만드는 좀 그런거긴 하지 어 왜냐하면은 조금 지역적인 문법을 물어봤었거든요 이게 음 이게 이제 이게 아마도 본문이 뭐 저기 해발 뭐 1350m 뭐 이렇게 하고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맨 앞에 보기가 situated 하고 situating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아 로케이팅하고 로케이티드였던가 뭐 아무튼 저도 이제 나이 먹었나 봅니다 오락가락하네요 어 그래서 클라이밋 다음에 됐 다음에 맥스 다음에 리빙 이게 올 수 있고 리빙 히어 플라즌 이거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강제로 뒤로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 그래도 이거 잘 챙겨 놓으세요 문장 형식 그녀는 곧 알게 됐지 그게 굉장히 즐길만 하다는 거 뭐 그들과 얘기를 나누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녀가 만났어요 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어떤 사람들 여기까지 끊기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즐겼던 뭘 즐겼던 자전거 타기 즐기시네 지금 보니까 그쵸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을 또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비디오 게임을 아주 좋아하셨던 노인분 이라고 뭐 비디오 게임 안좋아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게임 bj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뭐 이게 게임이 딱 근데 허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무개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뭐 리액션 하면서 게임할 수도 있는 거에요 여러분들 그건 뭐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요 할 수 있는 거에요 그 다음에 아 참고로 뭐 제가 뭐 그런걸 나중에 이제 노후에 어 뭐 그런 방송을 노린다던가 어 물론 잠깐 상상한 적은 있어요 솔직히 하여튼 자 보겠습니다 그녀의 은퇴 그 단지에서요 네 레사이너는요 레사이너는 함께 했습니다 어 어디에 어 조인하면 이제 함께하거나 가입한단 말이죠 컴패니쉽 그룹 하면은 이제 사교 모임이죠 사교 모임 음 캠패니쉽 그룹 하면은요 뭐 참고로 여러분들 컴패니 하면은 회사도 되고 뭐다 동행도 되고 그 다음에 컴패니은 이러면 동료 조 동료 컴패니쉽 하면 동료서의 어떤 의식을 말하죠 이해 됐습니까 그리고 그녀는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워즈가 조동사다 슈프라이즈드는 본동사다 한 다음에 어 한덩어리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어떻게 봐도 되죠 이건 비동사고 이건 형용사인데 합쳐졌다 내가 말했잖아 이 뒤에가 다 피라니까 어떻게 깔아도 상관없어 이해 돼 어 제가 부이라고 안하고 피라고 한게 다 고민의 산물입니다 자 To find it 여기까지가 끊깁니다 To find it 대쩌리아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참 깜짝 놀랐어요 3번이죠 다이아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거죠 대쩌리아 뭡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여전히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요 참고로 Still fall in love 아예 그냥 이거 하나의 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진단 말이야 Still fall in love And suffer Suffer from 뭐뭐로 고통받는다 이거죠 조동사 본동사로 온거고 본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모정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뭐로부터 broken heart 깨진 심장 진짜 깨진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왜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감 우리 오늘까지만 만나고 내일부터 헤어져요 이제 막 헐 말도 안돼 죄송합니다 우리 몹쓸 연기 자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어 자 그녀의 새로운 우정은요 지속했습니다 뭐하는걸 To grow 점점 되는 것을 1번이죠 어떻게 되죠 stronger 더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걸쳐서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지난 한 몇 주 그 다음 몇 주에 걸쳐서 말입니다 and she 그리고 그녀는 began 시작했죠 to feel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feeling으로 바꿔네요 왜 그러진 알죠 둘 다 취할 수 있는 농사이기 때문이에요 as if 마치 모인 것처럼 she wore their pier 그녀가 그녀의 그들의 아 그들의 또래 또는 동료인 것처럼 말이죠 아 이거 또 설명하면 시간 좀 오래 걸리는데 해야지 뭐 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냐 하면 as if 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가정법이다 미친 소리에요 그거를 일단 첫 번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he acts 되도록이면 쉬운 단어로 교과서용 he acts as if 다음에 예를 들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칩시다 he knows everything 이렇게 말한 경우랑 이렇게 말한 경우랑 he acts as if he knew everything 이렇게 말한 경우가 어머나 얘가 맞구요 얘는 틀렸어요 미친 소리야 아니 몰라 아직 둘 다 맞을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 무슨 의도로 썼느냐에 따라서 둘 다 맞거든 일단 이걸 분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쓰면은요 지금 이거는 그냥 직설법을 쓴 거야 이렇게 하면은요 이 시제가 지금 괴리가 일어났잖아 이게 가정법을 쓴 거야 어 여기까지 일단 접수 다시 이거는 상식적인 시제잖아 둘이 현재로 맞잖아 이게 직설법 시제에요 이거는 이게 괴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얘는 현재인데 왜 갑자기 과거가 되어버렸는데 왜 이렇게 이게 가정법이거든 어 어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물론 직설법인데 옛날로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그것까지 하면은 여러분도 머리 터지니까 어 자 그럼 이렇게 했을 적에 이건 직설법으로 했고 이건 가정법으로 했다 라고 한다면 한다면 어떤 말의 의미가 있느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어 he acts as if he knows everything 이렇게 말한 경우나 oh he acts as if he knew everything 이렇게 말한 경우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했을 때 위에처럼 말했을 때 누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그 그럼 저 사람이 저 다 안단 말입니까? 다 안단 말입니까? 그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 사람이 나도 몰라 저 사람이 다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 그냥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네 그냥 다 알 수도 있겠지 뭐 나도 몰라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네 이해 됐습니까 어 근데 이건 뭘까요 he knew everything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서 그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참나 어이 보소 내가 손목 두 개 발목 아 손목 두 개 봤고 발목 두 개 더 겁니다 이럴 겁니다 뭐냐면 하이고 다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행동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법의 본질은요 자 말했잖아 가정법의 본질이 뭘까요 할 적에 가정법의 본질이 뭘까요 라고 할 적에 뭐 if 더하기 주어 더하기 과거시제 플러스 주어 우드슈드쿠드 마이트도하기 동사원형입니다 이거 허소리하면 안 돼 에? 허소리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가정법의 본질은 시제를 하나 땡겨주는 것과 사실을 명확하게 거꾸로 말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제를 하나 과거로 땡겨주는 것과 그리고 사실을 거꾸로 말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라고 하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걸 가정하는 거죠 지금 돈이 없어 지금 못사 뭐야 돈만 있었어도 그거 샀을긴데 이게 가정법 과거야 왜? 지금 돈이 없거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지금 돈 없어요 지금 못삽니다 이해됐습니까? 어 문자가 막 오고 있네요 갑자기 인기가 상승한 그 기분? 뭐 아무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as if가 이 가정법을 이렇게 썼을 적에 이렇게 썼을 적에 시제가 좀 독특해 일반적인 이 완벽하게 이 원칙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있고 수로 동사가 있는데 as if가 있고 as if가 있고 as if가 있고 이 안에 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들어야 돼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별로 자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어? 그럼 이게 보면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절 이거를 어? 부하니까 종속절이라고 하거든 이 종속절의 시제를 종속절의 시제를요 예하고 있잖아 응? 잘 들어야 돼 예 시제가 현재든 과거든 상관없어 응? 그러면 이 시제랑 같으면 과거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한 시제 앞서잖아 그러면 과거 완료를 씁니다 응? 이게 장문하거나 이런 쪽에 좀 징굳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4개의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 테니까 암기하세요 응? 자 들어갑니다 어? 히 어? 액츠 응? 그리고 지금 예 일정에 이게 직설법이고 여기서 또 직설법이면서 요 요 뒤에 것만 과거 이런 거는 일단 제끼고 할게 외로 머리 터지시니까 지금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히 액츠 그가 행동을 하거든 다음에 as if 다음에 다음에 음 자 히 어? 워? 핸슴 잘생기게 바뀔 수가 있나? 어? 뭐 아무튼 어? 그 다음에 히 아 그냥 이렇게 할게요 더 쉬운 단어로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음 왜냐면 이게 핸섬은 좀 변치한 비교적 불변의 상태잖아 리치로 할게요 왜냐면 이제 순간적으로 또 거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다보면 돈이야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행동하는데 마치 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거랑 희 헤드 빈 그리고 rich 이게 있구요 He acts as if he 뭐다? 아, acts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He acted죠 그리고 He were rich 어렵지 않아 Had been rich 잘 들어요 같으면 과거 한시자 앞이면 과거 알려야 무조건 얘가 지금 현 시점이잖아 이해 돼? 근데 이게 지금 과거로 돼있죠 뭐야 같은 시점이야 무슨 말이냐면 야 걔는 좀 행동하는데 이거 뭐냐면 지금 부자가 아닌거에 내가 손 못걸 수 있거든 쟤 부자 아니야 부자인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한시자 앞선다는거야 현재보다 무슨 말이냐면 야 예전에 걔 부자 아니었거든 어 근데 야 꼭 부자였던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행동하고 있어 지금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야 그 사람이 그때 행동을 했거든 같은 시점이야 같은 시점 과거에 그 같은 시점의 과거 야 그 사람 그때 부자가 아니었는데 야 꼭 부자인것처럼 행동하더라 이 말이구요 이거는 뭐야 야 그 사람이 예전에 부자가 아니었었거든 어? 그 전에 부자가 아니었었는데 근데 그 세월이 지난 그 어떤 옛날 어? 그때 야 그때 꼭 부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니까 어?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어 상당히 빡셉니다 그림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이 액츠라는 시점이 기억이잖아 워 니은이잖아 하드빈 디귿이잖아 액티드가 응? 액티드가 이거는 또 이질적으로 A 할까? 워 B 할까? 하드빈 C 할까? 봐봐 액츠가 야 그 사람 지금 행동한다 야 뭐다? 어 이게 기억 기억이 여기라고 근데 뭐야? 니은 어딨어 니은 여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을 뿐 여기야 여기 하드빈은 뭐야? 이거보다 하나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하드빈은 여기 어디있다 디귿은? 디귿은 여기있다 이거 뭐야? 현 시점에 봤을 적에 A는 여기잖아 응? B는 뭘까? 그렇지 여기지 C는 뭘까? 그렇지 여기에요 이해돼? 어 그 말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이거 기약 나온 김에 그래 이것도 하나 섞어서 얘기할게 봐봐 예를 들면 He 응? 액츠 그리고 As if 다음에 He 아 물론 여기도 워즈 써도 됩니다 응? 알죠 이거? 이거 워만 맞고 워즈는 틀렸다 이러면은 뭐 말이 안되는거에요 워즈도 사실 지금 용어에서 맞게 해줘요 자 아무튼 He acts as if 다음에 He 응? He knew everything 했을 적에 응? He knew everything 물론 이거랑 똑같이 썼을 적에 근데 이거랑 똑같이 썼는데 이 세계에 있다 그럼 이거 뭐냐 그겁니다 야 걔가 예전에 다 알았던게 아니야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아 어? 그 사람이 예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확실하지 않아 근데 마치 다 알았던 것처럼 야 그렇게 행동하는데 지금? 이 말입니다 오케이? 어 약간 좀 빡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요거 그 다음 똑같이 돼있지만 요거 가정법의 세계 그리고 요 네 케이스를 외우면 됩니다 어 이게 좀 빡세요 사실 이게 좀 이렇게 내용이 아주 심오하거나 어려운건 아니거든 어 근데 이게 약간 헷갈리면은 이게 강사들도 헛소리하는 수가 있어 이거가지고는 어 진짜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강사들이 이게 혹시나 이제 뭐 헷갈려가지고 잘못 말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그 해당 강사가 뭘 이렇게 진짜 모르거나 그게 아니라 순간 그냥 헷갈려 순간적으로 왜냐 여러분들 막 갑자기 막 87 하면은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잖아 어 그랑 똑같은 거예요 음 그 다음 아 아 본문 4 보겠습니다 음 본문 4 자 자 시간이 감에 따라 어 이때 뭐뭐함에 따라 라는 접속사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resign하는 느끼는 시작을 했죠 느끼는 걸 시작했습니다 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죄책감을 뭐에 대해서 어 4는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deceiving them 그들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녀는요 결정을 내렸어요 뭐할 것을 깔끔하게 털어놓을 걸 말이죠 다이몬드 리본이죠 디사이드는 다이몬드 리본을 목적으로 취하구요 이것도 하나 알아놓읍시다 컴 하면은 어디 근접한다는 뜻이거든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어디 근접한다는 뜻이야 컴이 오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뭐랑 가까워진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그러면 컴 다음에 형용사로 연결이 가능하거든 그럼 이때 무슨 말이냐 약간 형용사스러워지는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를 갖다 붙이잖아 그리고 이 뒤에 목줄을 붙이잖아 무슨 말이냐 자 합칩니다 이제 클린 하면은요 깨끗하거나 혼이 보이는 상태야 형용사로 그런걸 묘사하는 형용사죠 컴 컴 클린 깨끗해지는 거야 응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컴 클린 압아웃 뭐에 대해서 깔끔해지는 거 다 보이게끔 되는 거다 무슨 말일까요 다 털어놓거나 자백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실제 나이를 털어놓기로 결심을 했죠 이해됐죠 구성품들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 털어놓기를 털어놓기 히읍받침인데 농기라고 돼버렸네요 털어놓기를 이제 그녀의 실제 나이를 누구에게 그녀의 두 가장 가까웠던 노인 친구들에게 말이죠 바로 수준 그리고 샬롯에게 말이죠 언제 한 주 전에 그 도전이 끝나기 전에 한 주 전에 말입니다 자 그녀는 아 참고로 이 비포 같은 아이는 앞에 숫자를 또는 애프터도 마찬가지거든 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 단위의 명사나 이런 걸 갖다 붙이고 비포나 애프터를 붙이고 주호동사를 붙여가지고 이 동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뭐뭐하기 전에 누가 뭐뭐한 다음에 이런 거를 해볼까 봐봐 그가 도착 한 도착하고 아 그가 우리말이 안되냐 그가 도착하고 그가 도착하고 두 시간 후에 장문해보세요 응? 뭐다? 두 아 워스 아프터 히 어라이브 이러면 돼 이봐 똑같지? 똑같잖아 그렇죠? 어 그 다음 그녀가 걱정했어요 뭐 할까봐 이럴까봐 근데 이거는 알아놓읍시다 이 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워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감정표현도 마찬가지인데 뒤에 이제 대절이 오잖아 응? 어 뒤에 대절이 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 대절이 이 명사로 되는 경우도 있고 부사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 응? 여러분들 약간 하아 저 무슨 야바위질이야 뭐 명사면 명사고 부사면 부사지 어? 어? 이거 지금 무슨 짓이야 어? 아니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worry that 할 적에 이게 한마디로 이런 거 뭐를 걱정하다도 되고 아이고 뭐를 걱정하다 이것도 되고 할까봐 걱정하다 해도 되거든 뭐 뭐 할까봐 걱정하다 응?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worry that 다음에 that 다음에 확실한 이미 이미 그게 벌어졌어 그 일이 어? 이미 그 일이 벌어졌거든 그러면 그러면 이 일이 이미 발생한 확정적인 사실이면은 그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절로 인식하시면 되거든 근데 이러잖아 그 뭐냐 하면 이게 안 벌어졌는데 그럴까봐 아 너무 걱정되는데 또는 뭐 아 너무 이런데 어 이해돼? 어 그래서 아 she worried that 다음에 이 됐은요 보면 이봐 그들이 might feel 느낄까봐 뭘? betrayed 배신당했다라고 느낄까봐 말이에요 어? after her confession 그녀의 고백 그 이후에 자 배신감 느꼈습니까? 웃었는데? 에? 웃었는데? 어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는 뭐다? 어 대명사 목적이죠 이 사이에 그렇죠? lap it off 위치 조심하세요 뒤로 가는 순간 지옥행 익스프레스를 타게 됩니다 뒤로 못 가요 어 and shared 그리고 공유했지 그들은 그냥 웃었고 그리고 공유했지 뭘 어떤 어 삶의 어떤 요령들 이런걸 공유했지 어 share 모시기 with 누구 누구 모시기를 누구누구랑 공유한다 이 말입니다 어 그녀와 공유했죠 뭐 하려구요 그녀가 그녀의 젊음을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음 how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목적보호죠 어 two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왜? 준사육동사니까 어 그 다음 바닥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닥입니다 자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그 실험의 끝 무렵쯤에 Regina said Regina 이렇게 말했어요 I don't look 나 안 보는데 I don't look at 나는 이제 안 봐 누구를 안 봐 the only 그 나이 많으신 분들 더 더하기 형용사가 복수 보통명사 됐죠 아 and the same why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진 않아 어떤 방식이죠 than I used to 내가 예전에 그래봤던 방식이죠 음 way 꾸며주고 이따 that that 관계부사 how 대신 쓴 겁니다 더 way랑 how는 같이 못쓰지만 더 way 다음에 that 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I used to 다음에 used 하면 이제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거 지금은 안 그러지만 조동사만 뗀고 뒤에 없잖아 뭐가 생각됐을까 응? 뭐겠습니까 이거 있지 봐봐 look at the elderly look at the elderly 이 부분 있죠 응? 응 여기로 뺀거지 이해 돼? 응 이게 겹치니까 안 쓴 거야 뒤에 응? 그 끝 무렵의 실험에 resigner는 말했다 아 나는 이제 노인들을 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보진 않아요 내가 그랬던 방식으로는요 더 이상 anymore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I have realized 난 깨달았거든 How ignoring I was 내가 얼마나 이건 보은데 하우가 데리고 나간 거죠 의문사로 다 같이 데리고 나간 겁니다 How ignoring I was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렇죠? 응 I couldn't see 나는 못 봤던 거야 볼 수 없었던 거야 응 I couldn't see that 나는 대절 이하를 몰랐던 거야 odd people are 노인들이 뭐였다? Just like me 그냥 나 같았어 Just like me 전치사도 아기 명사가 형용사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를 쓰였죠 응 Now I can live Now I can live 이제는 내가 볼 수 있는 거야 Past 전치사입니다 몸을 지나서라는 전치사거든요 보니까 그들의 흰 머리 넘어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있잖아 레사이너예요 레사이너 레사이너 오늘 그림 좀 되는데 자 레사이너예요 딱 있는데 이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이 뭐야 띠리리리리리리리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 보는 거야 짠 넘어서 뭘 본다? 이 부분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I can look past their grey hair and wrinkles 나는요 그들의 백발과 주름살을 넘어서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and see 볼 수 있다고 뭘 볼 수 있다? the young people 젊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어디 안에 있는 젊은 사람이죠? inside them 그들 안에 있는 그 젊은 사람을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대단한 투시안을 가지고 있군요 부러워요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음 instead of ing 하면은요 뭐뭐 하는 것 대신에 이거죠 다음은 4번입니다 그렇죠? 걱정하는 대신에 뭐에 대해서 my looks 내 외모가 또 전치사죠 이 전치사의 목적은 또 뭡니까? 맞습니다 fading이죠 그럼 my looks는 뭘까요? 의미 상주 자 그 다음 바닥 자 본문 5입니다 트렌트 아이고 마이크를 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드륵 소리가 났으면 아마도 마이크 소리일 겁니다 자 트렌트의 이야기입니다 자 뭐하기 전에 아 이 다큐멘터리에 참가하기 이전에 말이죠 어 4번이죠 어 4번이죠 트렌트는 근데 이거 저번에도 말했죠 전치사로 보시면 4번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 나는 이걸 접속사로 굳이 보고싶다 검 6번으로 보면 돼 어 죄송 많이 듣던 분들은 무슨 말하는지 다 아시죠? 자 트렌트는요 쭉 가져왔지 앞에 있는 헤드는 뭡니까? 저도 웅사 뒤에 있는 헤드는 뭐죠? 본도 웅사 어 무슨 말이냐 여기 위에 그림으로 빼서 그릴게요 이거야 이거 별거 아니야 현 시점에서 봤을 적에 과거의 어떤 시점에 그 이전 과거에서 요 과거 때까지 응? 음 요런 식으로 에잇 자 요런 식으로 띠리리리리리리리 쭉 가질거 쭉 가지고 있어 그럼 내용은 해보고 쭉 가지고 있었는데라는 걸 도와줘야 되거든 얘가 이걸 도와주는 거야 뭘 도와준다 이걸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 얘는 뭐야 내용이야 가졌다 이거야 쭉 가져왔던 거야 근데 쭉 뭘 안 가져왔어요 리틀이 있죠 거의 안 가져왔다고 상호작용을 거의 안 가져왔다고 누구랑 노인분들과 except for 뭐뭐는 제외하고 이 말이죠 아 그의 77세된 할아버지를 제외하고 자 그는 즐겼습니다 그의 날마다의 삶을 즐겼습니다 데이투데이 하면 이제 매일매일에 뭐 이런 말도 되고요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사는 이란 뜻도 있는데 보아하니 보아하니 후자네요 지금 그렇죠 날마다의 삶을 즐겼어요 뭐 없이 without worry 걱정 없이 말이며 이 worry는 걱정 저기 걱정이란 명사죠 and thought 그리고 생각했죠 p2죠 it 그거 아 보니까 이거 뭐 감옥이네 그치 quite satisfying 꽤나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하는 게 to live 사는 거 진묵이죠 그의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게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응 응 참고로 뭐 내내동동 제가 늘 말했던 얘는 제끼고 뒤에 것만 해드릴게요 그는 생각했다 뭐 그게 꽤나 만족스럽다고 뭐하는 거 사는 거 부모님 집에 알겠습니까 자 그 주중에 말이죠 weekdays 주중에는요 트렌트가 뭐하곤 했었다 쓰곤 했었다고 그의 시간을 쓰곤 했어요 일하는 곳에다가 4번이죠 직업 알바 그러니까 part time 파트타임 그러니까 알바 지금 알바 떼고 계시죠 지금 트렌트는 아닙니다만 on the weekends 주말에는요 그는 그러곤 했지 농구를 하곤 했죠 또는요 뭐하곤 했지 본동사 1 본동사 2죠 쇼핑하러 갔었지 go ing 하면 뭐뭐하러 가다고 다음부터 4번으로 보면 되는데 중요하지 않다 go ing 그냥 뭐뭐하러 가다 뭐하러 가나 피의 한 덩어리로 보면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쇼핑하러 간 거야 응 in short 짧게 말하자면 위에 거 위에 한 말 쭉 정리하자면 트렌트는 뭐야 거의 야망도 없고요 돈도 거의 없어 어떤 돈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 돈도 없어요 이런 이런 큰일 났네요 이거 예 but 근데 이래는 care 걱정을 안 해 왜 능든단세가 안 했겠지 뭐 그 다음 바닥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닥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직은 뭐뭐이기 때문에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가 오로지 살았기 때문에 현재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음 트렌트는요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뭐에 대해서 getting out 늙어가는 곳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음 이 한 덩어리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치 그는요 그냥 여겼거든 음 regard asb 하면 a를 b로 여긴다 이거거든요 뒤에 예지가 있겠지 밑에 있네요 어 뒤든 밑이든 뭐 중요하지 않아 그치 그는 단지 여겼거든요 the elderly 아까도 했지만 더 더하기 흉용사 복수 보통명사 노인분들을 뭐로 여겼다 strange tribe 이상한 또는 낯선 무엇으로 여겼다 낯선 부족으로 여겼다 어 낯설죠 여러분들 어 어 이분들은 과연 어디를 보시는 걸까요 어딘가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어딘가를 보고 있어요 어 이런 분들로 봤다 이겁니다 자 어떤 분들이죠 that 그 부족에 he would never join 그가 절대 합류하지 않게 될 낯선 부족으로 봤어요 목관이죠 자 spending 아 쓰는 것은 말이죠 spending부터 그냥 여기까지 속 편하게 묶어드릴게요 spending 쓰는 것은 어 보낸 것은 4번이죠 어 month 한 달을 보낸 것은 fully disguised 완전히 변장 된 채로 음 9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는 8번 같은 9번이라고 할까요 어 어딜 꾸며준다 그렇습니다 여길 꾸며주는 거야 이해될 이해될 오케이 음 한 달을 보냈는데 어떤 상태로 보냈다 완전 변장이 되어진 채로 보는 거야 뭐로 72세된 노인으로 변장되어진 채로 한 달을 보내는 게 뭐였다 was much more life changing 훨씬 더 인생을 바꿔주는 거였다 뭐보다 뭐보다 than Trent could have ever imagined Trent가 상상할 수 있었던 거보다 말이죠 조조분인 거 이해되셨죠 imagine 상상하다 could imagine 상상할 수도 있지 뭐 could have imagined 상상할 수도 있었지 뭐 이런 거 그는요 could finally see 마침내 알 수 있었어요 음 for himself 그가 직접 알 수 있었던 거죠 뭐를요 이거네요 지금 see의 목적절 예 아까 이거 비슷한 거 좀 나왔는데 what 뭔지 응 it was like 그게 뭐 같은지 응 전치사 응 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어디 있을까 뭐긴 뭐야 이거지 응 이거지 이게 뭐야 이거 진목이 아니 이거 진주어야 근데 이런 거가 여러분들 이게 기초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빠르게 돼야 되거든 생각을 해봐 봐봐 이렇게 해줄게요 to 응 동사원형 to 동사원형은 is like 명사 이런 뭐야 이거 쉽잖아 해석이 to 동사원형하는 것이 마치 마치 명사 같다 이거거든 여기까지 이해 됐죠 어 여기까지 이해 됐죠 그 다음에 it을 이렇게 해 it is like 명사 그 다음 뭐야 to 모시기 이거 뭐야 똑같아 그냥 뒤로 뺀 거야 어 그게 마치 못 갔거든 이거 하는 게 이거거든 근데 근데 못 갔은지 몰라 그럼 뭐야 이거를 이거 이제 직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 어떻게 돼 what is it like 가 되겠죠 what is it like 그게 못 같냐 어 그게 뭐야 그게 못 같냐 뭐 to 모시기 야 to 부정사하는 게 못 같애 라고 물어본 거야 이거 직접 의문문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간접 의문문이면 도로 이제 원래 오순이 되겠지 그럼 뭐다 what it is like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순서 이 순서 근데 과거시지 이해돼 응 어 그래서 what it was like 그게 못 같았는지를 뭐 하는 게 못 같았는지를 아 바로 senior citizen은 이제 노인입니다 노인으로 사는 게 어떤지를 말이죠 사회에서 그러면 그 다음 바닥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 그림부터 감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I'm in the experiment 그 실험의 초창기 때 트렌트는요 노력을 했습니다 to get on 타려고 다음은 2번이죠 트라이 더하기 투부정사 뭐 뭐 할 걸 노력하다 그렇죠 버스에 타려고 했거든요 뭐 하려고 이건 뭐 시내 중심가로 가는 버스라고 2번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또는 시내 중심가로 가려고 버스를 탔다 하면 3번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해돼? 어 due to 뭐뭐 때문에 그 특별한 바디수트와 그리고 렌즈 때문에 due to 뭐뭐 때문에입니다 굳이 한번 뭐 because of랑 같은 말이죠 because of 자 그는요 곤란함을 겪었죠 올라가는 곳에 다이아몬드 4번이죠 안에는 인 생략돼 있습니다 그는 곤란함을 겪었다 올라가는 곳에 말이죠 계단을요 버스 계단 그때 한 사람 그때 한 사람 어떤 사람 그의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죠 5번이죠 그리고 시작했다 뭐를요 그를 재촉하는 것을 시작했다 4번이죠 표현하면서 6번이죠 음 바꾸는 뭡니까 as he expressed 이건데 날리고 날리고 ing 분사 구문이죠 아 no yes 짜증이야 짜증 예 자 버스에 타려고 서둘러서 이제 걷다가 이 말인데 hurry가 서두름 이라고 하는 명사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런 시상이 떠올랐어요 여름에는 고드름 버스에 선 서두름 죄송합니다 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의 서두름 안에서 뭐하려는 서두름이죠 just step onto the bus 버스 위에 이렇게 발을 디딜려고 하는 사실 이게 역방향으로 됐어야 됐는데 어 사진을 찾는게 쉽지가 않네 그림을 찾는게 자 아 트랜트 트랜트는요 거의 뭡니까 어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 거의 넘어질 뻔했어 almost가 붙으면은요 거의 그럴 뻔했는데 사실상 이제 그럴 거의 그랬는데 아 다행히도 어 이해돼 almost fell 하면 그냥 fell 하고 달라요 그냥 fell은 진짜 넘어진거야 근데 almost fell 하면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거야 그는요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뭐하게 돼서 알게 돼서 어 음 뭘 알게 돼서 disrespectful 이러면요 불소난이에요 불소난 아 불소난이 뭔지 알죠 손이 있으면 이게 불 붙은 겁니까 아니에요 뭔가 이제 공손하지 못한거 어 그 불소난 태도 어 죄송합니다 이건 그 불소난 태도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를 향한 어 어디를 향한이죠 노인을 향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방식 무슨 방식 그들이 이때 그들은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대우받았던 그 방식을 보게 돼서 깜짝 놀란겁니다 to see see 다음에 여기까지 다문끼죠 보니까 see 다음에 목적어가 attitude 이게 하나구요 그리고 the way 이게 두번째 목적어 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 바닥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보이는군요 자 그 다음 바닥입니다 나중에 그가 방문했거든요 어 그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식당이죠 웨어를 썼다라고 하면 뒤에 명사가 아쉽지 않은겁니다 그가 한때 이랬었던 이해됐죠 그 다음 바닥 근데 he noticed 그는 알아차렸죠 대절 이하의 사실을요 아무도 관심을 쓰지 않아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쏟지 않아요 어 pay attention to 하면 누구에게 관심 쏟는다 해갖고 하나의 피로 그냥 처리할게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았어 어 사람들은 행동을 했죠 마치 모인 것처럼 이야 잘 됐네 이거 여러분 자 질문 이거 가정법 시제야 직설법이야 참고로 직설법이라 하면 그냥 고지곳대로 얘기하는거야 고지곳대로 어 어 가정법은 뭐다 가정법은 가정적 상황을 얘기하는거야 아닌데 그런거 아닌데 그런거 자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시제야 내가 아까 말했죠 그럼 이게 왜 가정법 시제가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앉아있잖아 어 식당에 와서 앉아있잖아요 근데 뭐야 없는거처럼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뭐야 없는거처럼 그럼 왜 여기 그냥 과거를 썼는가 간단하죠 여기랑 시점이 같기 때문이야 이해돼? 아까 내가 이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여기 잠깐만 이 바닥인가? 아닌데 여긴가? 이게 기억력이요 어 요 페이지인가요? 아닌데 요 페이지인가? 야 근데 진짜 많이 했네요 어 어? 여긴가? 아 여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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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지이프 가정법 응? 첫번째 아까 설명드렸던게 애지이프라고 꼭 가정법은 아니고 직설법으로 할수도 있다 그가 행동을 하는데 마치 지금 아는것처럼 근데 이거 뭐야 지금 이거는 직설법으로 한거기 때문에 야 쟤가 다 아는거니? 아 그건 모르지 뭐 알수도 있는데 아니 그냥 아는것처럼 얘기하네 보니까 이거고 가정법으로 얘기하면 뭐다? 걔가 다 알고 있어? 나도 모르지 아 그게 아니라 뭐다 이거는? 야 쟤 몰라 다 근데 다 아는것처럼 행동하고 있는거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전에 방금 왜 그 요 페이지에서 했던거는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주절의 시제랑 종속절의 시제가 같기 때문에 과거로 맞춰준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고 이것도 과거로 되어있잖아 그건 뭐야? 지금 요거 있지 시제가 딱 일치한 이 부분 이거라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어 그래서 다시 일로 넘어와서요 어 요게 아까전에 언급했던 그것이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여기다 한 번 더 할게요 현 시점에서 사람들이 요 시제를 대문자 A 요 시제를 대문자 B라고 하면 이 시제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동을 했단 말이야 뭐? 마치 그가 거기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겁니다 가지고 과거를 썼다고 왜? 둘의 시점이 같기 때문이야 이해되죠? 아 이해라기보단 외워야돼 사실 이거 단순 암기야 이거는 음 자 트렌트가 시작을 했습니다 깨닫는걸 시작했어요 음 뭘 깨닫기 시작했죠? 아 이거 아가랑 똑같은 패턴이네 가지고 수로동사 전치사 전치사 목적 어딨을까 여기 그리고 이 안에서 진주 안 보이게 되는 것이 못같은 느낌이 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죠 근데 있었다? 더 어떤 밝은 순간들이 있었다? 어떤 순간이죠? 그게 도와줬던 음? 연결업소 주원에 트렌트가 뭐하도록 가지도록 도와줬던 더 좀 쾌활한 어떤 시야를 늙어가는 곳에 대한 4번이죠? 전치사 목적어니까 자 트렌트가 짧은 여행을 했을 때 콜롬비아 쪽으로 음 트렌트가 짧게 여행을 했어요 콜롬비아 쪽으로 그가 마주쳤거든요 아주 쾌활한 노 부부를 마주쳤습니다 안드레가 바로 78세 유니스가 76세입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응? 근데 이분들이 연결업소 주원 이분들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뭐하려고 배우기 위해서 뭐 살사춤을 격한데 자 와요 이게 좀 이렇게 좀 춤이 격하기 때문에 78 76세 허리 좀 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격하거든요 춤이 이거 보세요 이거 쉽지 않겠죠 어 이거 뭐 이거 척추 기립근에 이거 상당한 압력이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승모근에도 지금 압박이 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자 아무튼 와일 하빙 6번이죠 가지면서 대말을 가지다가 그들과 음 트렌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 뭐에 의해서 그 사실에 의해서 어떤 사실입니까 보니까 뭐 대절 이하의 동격절의 사실이네 음 그들이 여전히 건강하더라 그리고 만족하더라 음 어디에 그들의 삶에 그 열정은요 어떤 열정이죠 아 그들이 여전히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은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트렌트에게 그래서 뭐하게 했죠 시작하게 씁니다 문장 형식이 뭐니 하면은요 열정이요 영감을 불어넣었거든요 트렌트가 어 어떤 커다란 변화를 살면서 만들어내도록 오형식이야 어 걸러내는데 2초 컷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바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이군요 잠깐 시간 타임 체크해야 되거든요 와 타임이 1시간 35분 26초네요 뭐 아무튼 뭐 계속하겠습니다 아 나는 깨달았습니다 대절 이하를 이거죠 어 이렇게 삶이라는 것은 투투용법이죠 이거 뭐 너무 짧아 뭐하기에는 너무 짧아 그냥 앉아있기에는 그리고 기다리기에는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짧아 이걸 깨달았어 참고로 투투용법 할 적에 투는요 지금 투 sit wait for 이 같이 다 걸린 겁니다 단지 앉아서 그냥 가만히 삐대기에는 삶이 너무 짧아 못 기다리겠어 그리고 기다린다 wait for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목적 보호입니다 어 이건 뭐 여러분들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wait for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로 투부정서 옵니다 이거는 수능 2006년도 때 업법문제로 물어봤었거든요 어 2006년 수능에 업법문제로 물어봤었어 어 그러니까 waiting for 다음에 to upen 이게 올까요 upen 이게 올까요 해가지고 음 되게 중요한 목법입니다 목적보호의 황태자는 어쨌든 투부정서라는 점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삶은 너무 짧다 그냥 앉아서 삐대기에는 너무 짧다 기다리기에는 너무 짧다 뭘 기다리기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발생하는 것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짧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now that 이제 뭐뭐니까 이겁니다 now that 이제 뭐뭐니까 뭐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끊기네 이제는 트렌트가 아니까 뭘 압니까 이거를 어 이거를 아니까 how important 의문사죠 보호가 땡겨가서 다 의문사 취급하면 됩니다 how important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어 또 가주어 때리고 그리고 진주어 때린거죠 아 진주어 죄송합니다 가주어 때리고 수로동사 때리고 이게 진주어죠 이 안에서 어 그러니까 계획하고 저축하는 거 미래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니까 이 말입니다 이게 진주어죠 이해 됐죠 이건 뭡니까 혼자 얘 혼자 있으면 얘는 보호가 이제 있던 거지 여기 있던 보호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왜 하고 형이 부르거든 일로와 알았어 형 하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 어 그는요 결정을 내렸어요 찾을걸 뭘 좀 더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이사가는걸 어디로부터 그의 부모님 집으로부터 말입니다 음 그 다음 바닥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닥입니다 트렌트는요 아이고 좀 너무 땡겼네 트렌트가 또한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하는 것을 그렇지 규칙적으로 so that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그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음 그리고 즐길 수 있도록 이거네요 캔의 본동사 1 이것도 피한 부분이죠 본동사 2 어 그의 Gordon years 하면은요 노년기 말합니다 보통 한 65세 이상 어 그래서 그의 노년기를 즐길 수 있도록 말이죠 and the future 미래의 뭐 이건 이 안에서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구요 그 다음 자 living 사는 것은 4번이죠 어 무엇으로써 아 나이가 더 많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이 부분이 주부입니다 뭐였다 hard experience 빡센 경험이었어요 누구에게 for both resigner and trent resigner와 trent 양쪽에게 있어서 빡센 경험이었습니다 but 근데 they 그들은 consider 여기입니다 it 그거를 감옥이네 봐도 그치 아 감옥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기계처럼 했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목소리도 기계가 되어버렸네 죄송합니다 어 그냥 목소리네요 이때 잇은 그 경험이죠 빡센 경험 어 아 너무 너무 기계처럼 했다 당연히 잇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네 어 자 어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어 여기입니다 in value of 하면 소중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되죠 value of 하면 소중한이니까 in value of 하면 안 소중한이겠지 아니야 완전 소중한이야 조심하세요 어 이러한 일생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도와줬다 그들이 이해하도록 not only 뒤에 버릇을 수 있겠네 어 음 but also 그렇죠 뭐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변화죠 노인들이 go through 겪는 목관이죠 그런 변화뿐 아니라 또한 그 방식 magical changes 목적어 the way 목적어 근데 사회가 그들을 다루는 방식이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바닥입니다 넘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바닥입니다 by walking in someone else's shoes 다른 사람의 입장이 대봄으로써 이겁니다 뭐 be in one's shoes 내지는 walk in someone else's sho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을 때 어떤 다른 사람 신발 안에 들어가서 걷는다 내지는 이제 다른 사람 신발 안쪽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인데 뭐냐 그 사람 입장이 돼본다 이거 장난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어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돼보므로서 그렇죠 음 resigner와 트렌트는요 가능했죠 뭐하는게 어 대절 이하를 아는게 가능했습니다 따로 이렇게 처리할게요 대절 이하를 아는게 가능했어요 뭐다 노인들이 the elderly also enjoy 또한 즐긴다라는거 삶을요 with passion 열정적으로 게다가 그 경험은 바꾸어 놨던 겁니다 뭐를요 그 방식을요 어떤 방식 그들이 그들의 삶을 영위했던 방식은 말이죠 컨덕트하면 어떤거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삶을 영위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they hope that 그들은 대절 이하를 희망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도움이 될거를 말이죠 뭐하는데 도움되죠 끌어올리는걸 도와주는거죠 투가생양할 수 있습니다 이거 헬프는 동사 운영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인식을 끌어올리는거죠 무엇의 인식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말입니다 어떤 문제죠 노인들이 지속해서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목관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또 뭐다 will 다음에 헬프가 또 왔네요 보니까 얘랑 얘랑 병렬인거에요 보니까 얘랑 얘랑 병렬인거에요 이 다큐멘터리가 도와줄 것이다 끌어올리는거 인식을 뭐 노인들이 지속해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그리고 또 도와줄 것이다 뭘 도와줄 것이다 젊은이들이 가지도록 뭘 가지도록 더 긍정적인 시야 견해를 가지도록 말입니다 응 무엇에 대한 것 늙어가는 것 그로우 더하기 형용사 점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내신용입니다만 제가 만약에 그로우가 나왔을 때 물론 다이아몬드 4번으로 쓴거구요 그로우 더하기 아무것도 안온다 주어 다음에 그럼 뭐야 얘가 이랬다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구요 네 그로우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 보통 비교급으로 많이 오는데 꼭 비교급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그러면 이 주어가요 점점 형용사 스러워진다는 뜻이거든 점점 형용사 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로우 다음에 목적어가 오잖아 그러면 주어가 이렇게 목적어를 이렇게 키워주는데 목적어가 이랬다가 이만해진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어? 그로우가 1형식 2형식 3형식 다 쓸 수 있다 라고 말했을 적에 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면